이 야간 시야, 참으로 사람에게는 낮에는 잘 볼 수 있는데 밤에는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이것을 야맹증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야맹증에 왜 걸리느냐. 이것은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그러한 기능장애가 있는 것인데 마치 사람의 눈은 수정체가 있고 그 수정체를 통하여 사물에서 빛이 나오면 그 빛이 수정체를 통하여 렌즈라고 그러죠. 그 수정체를 통하여 눈 안에 막막에 그 영상이 거꾸로 영상이 이렇게 딱 맺혀집니다. 그래서 그 막막 세포, 시신경 세포 중에 간상세포라고 하는 그 세포의 기능이 조금 떨어졌거나 나비되어 있을 때 조금만 빛이 어두워지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참으로 가장 오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감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자문서 23장 5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눈을 바로 보고 눈꽃불을 똑바로 떠서 네가 행하는 발길, 앞을 행할 때 그 발길을 평탄케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의 눈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영적인 눈, 소위 말하는 영안이라고 하는 그 영적 시야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열한기하 6장 8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람 왕이 지금 그 엘리사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번번이 그 침공하는 그 길목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 왕과 신하들이 회의를 합니다. 혹시 너희 중에 혹시 간첩이 있지 않냐?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이 알고 우리가 쳐들어가는 그 길목길목마다 방어를 하고 있느냐? 첩자가 누구인지 당장 나에게 말해봐. 이렇게 그 아람 왕이 분노를 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 신하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그 엘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왕께서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군대를 보내서 특공대를 좀 보내서 그 엘리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선지자를 잡아버리면 우리가 넉넉히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참 특공 부대를 선별해가지고 지금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지방에 지금 보냅니다. 그때 그 엘리사의 종 계하 씨가 지금 적군들이 그냥 까맣게 밀려와서 그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을 에어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다. 아니 계하시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죽게 됐습니다. 어찌할까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요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 계하 씨의 눈을 열어 영적 실체를 보게 하옵소서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종 계하 씨의 눈을 열어주셨다.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육체적인 눈으로는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 보이자 사방에 진을 친 하나님의 청군천사 불병과 불말이 꽉 해서 그걸 지키고 있는 그 숫자가 아람의 군대보다도 훨씬 많다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눈으로는 이 자연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것 뿐이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물론 이 빛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적외선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다 볼 수 있는 기계적인 이러한 과학적인 도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영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시공을 초월하는 물리를 초월하는 이러한 자연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영적인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시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야간 시야를 가져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과 같은 이러한 4차원 5차원 이 우주는 11차원의 그러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계하시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 세계가 확 펼쳐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스 11장 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실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염적 세계에서 그게 나타난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빛을 창조한 거예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세계요. 천군 천사들이 거하는 세계요. 또한 영적인 원수인 마귀가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세계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영적 전쟁.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파와 좌파에 갈라져서 극단적으로 참 분녀를 일으키고 이 나라가 서로 옳다고 하면서 지금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영적 시야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시야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몸은 의학적으로 보면 수십 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포는 또 분자가 있고 그 분자를 또 쪼개면 원자가 있고 그 원자가 가장 최소 단위지만 또 원자를 쪼개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그것을 또 쪼개면 코어크라고 하는 가장 미세한 단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의 밀입자가 있고 이것은 전파도 아니고 밀입자도 아니고 이렇게 참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는 그러한 밀입자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물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모든 우리의 육체는 원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그 시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원자로 회복이 되는 것이다. 그 원자가 다른 짐승의 살이 되든 아니면 바위가 되든 흙이 되든 그 원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자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물리학자가 말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간파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몸으로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가장 실체는 뭐예요.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몸이 썩어지게 되면 가장 실체로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실체인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한 번 죽는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참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원자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또렷하게 감정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육신을 가질 때보다도 더 예민하고 더 감각이 아주 예민하게 되어서 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율법학자는 고민 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나의 실체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제 자신도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식을 많이 쌓고 능력을 많이 얻어서 돈도 좀 잘 벌고 건강하게 해서 내 자녀들도 교육도 좀 잘 시키고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고 좀 행복하게 즐겁고 재미있게 인생을 좀 마치고 내 후손들이 나로 인하여서 참 이렇게 잘 되는 것 이건 누구나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세계가 열려질 때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난 거예요. 영적인 시야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또 천군 천사가 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까?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실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영안이 좀 더 밝게 보여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을 눈을 뜨게 하는 영적 시야를 밝게 하는 방법이라 이거야.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되는 것.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모체로부터 거듭난다고 니고 되면 어떻게 자궁 속에 내가 들어가서 다시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면 이런 상황이 아니죠. 거듭난다는 것은 영혼이 거듭난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에 꽉 매여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정가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막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할 때에 그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때 영안이 반짝 뛰는 거예요. 영적 시야가 바로 열려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얼마나 절박한 신앙생활을 하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제목 개하시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엘리사의 기도가 개하시의 영적인 눈을 뜨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대가인 E.M. Bounds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기도라는 책자 아주 유명한 책자를 썼죠. 기도의 능력 그런데 그 E.M. Bounds는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손은 사라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심장은 멈출 수는 있으나 기도는 영원히 살아있다. 기도는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영성이 충만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요한계시록 8장 3전에 보게 되면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늘 보좌 앞에 금재단에 올라가서 그 기도와 함께 향로에 그 기도를 향처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재단에 있는 불이 그 성도의 기도를 태우면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요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자의 하나님의 코를 향기롭게 하는 향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예요. 제사. 기도로 드리는 제사야. 그래서 10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같이 되며 향불을 피우는 것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기도의 방법이에요. 사실 깍지를 끼고 기도하는 것 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은 원래 구의학 시대에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사실 이건 이방적인 기도의 모습에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마는 원래 그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를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물론 앉아서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왜 그렇게 하느냐 마치 향불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또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실체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저는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함을 경험했을 때 막 떼굴떼굴 굴리면서 울며 불며 이 추악한 죄인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 내 실체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때까지는 나의 실체를 몰랐다 이거예요.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그래도 깨끗하게 살려고 했고 정의롭게 살려고 했고 내 철학대로 내 생각대로 남들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실체를 바라봤을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신라가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주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문을 열고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잖아. 왜냐?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니까 그때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그 간수가 어떻게 됐어요? 선생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간수가 구원 받을 수 없는 죄인이란 그 심판 앞에 두려워 떨었다 이거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밝히게 되고 밝히 보이게 됐을 때 참으로 암담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유명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그 간수는 그 바울과 신라를 초대해서 그 가족들 다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침례까지 받고 정말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려주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분양해서 하나님의 코를 즐겁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천사가 그 불향로 속에서 불을 가져다가 땅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땅에 쏟는다는 것은 바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쏟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번개가 나고 우레소리가 나고 음성이 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 땅에 이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일의자 권사님이 기도할 때 그냥 수술을 앞두고 있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치유하시니까 손이 번쩍 올라가고 말이야.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치유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기도할 때에 영적 세계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안수하시면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냥 치유가 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각색 질병이 그냥 원상복귀되는 거야. 중풍병자가 바로 일어나는 것 맹인이 바로 눈을 뜨게 되는 것 귀머리가 바로 귀를 듣게 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영적 시야가 열려질 때에 성령의 터치함을 받으면 이러한 기적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베드로가 열두시에 제6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열두시 나은 열두시에 지붕에 올라가 사람들이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준비의 열성일 때 그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그릇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 속에는 말을 다할 수 없는 뱀 짐승들 뭐 부정한 짐승들이 꽉 차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아니 이렇게 가정스러운 것을 먹을 수 없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인데 너는 받아 먹으라. 세 번이나 했어요.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지면서 바로 그것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참 여우나 뱀이나 짐승처럼 새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결국 코넬료와 그 친척과 친지들과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께서 직접 지혜와 개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면 영안이 번쩍 뛰는 거예요. 여러분 개시라는 게 뭡니까? 개시라는 것은 아포칼립토예요. 아포 플러스 칼립토 칼립토라는 말은 닫혀진 것 막혀져 있는 것 덮여져 있는 걸 말합니다. 아포라는 건 뭐예요? 벗겨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덮여져 있는 비밀이 벗겨질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닫혀진 것들이 비밀스러운 것들이 알려지는 것이 바로 개시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지혜와 개시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의 개시가 비밀스러운 것들이 활짝 열려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개시의 영을 통하여 이것이 바른 길임을 밝게 알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가지 말라고 막으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바로 지혜와 개시의 영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요호와의 개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호와의 개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개명을 지킬 때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신행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신행생활 잘합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도 능력이 많고 힘이 세서 아닙니다. 우리가 신행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내 자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눈꽃마치도 없어요. 0% 0%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시를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다 믿을 때 성령 받았지 또 무슨 성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순절날 내리신 하나님의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120명의 이러한 성도들과 성령 받은 후에 그 성도들의 모습은 180도 변화되는 오직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은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그리스도에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모든 것이 저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 이 두 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에게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분명히 지옥 간다. 왜 그래요? 예수님 모르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뭐 이 종교 믿든 저 종교 믿든 진리는 한 가지로 통해서 불교를 믿든 무슬림을 믿든 기독교를 믿든 천국은 다 갈 수 천만의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치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러면 구세주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나 예수 크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오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히 나는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음성과 그 모습을 직접 목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대도다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크리스도를 보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 크리스도의 실체를 믿게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확증되는 이러한 진리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을 밝게 하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벗은 실체와 가련하고 가난한 너의 실체를 진심으로 너는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뜨게 하라. 그리고 너의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실체를 바라봐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령학자들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민권시대, 민주시대의 그러한 교회.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그 교회가 민권이라는 말이에요. 민주라는 말이에요. 민중이 주가 된다는 것.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시대. 이 시대에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예배도 화려하고 그냥 성전도 화려하고 부자고 보기에 얼마나 대형교회 많고 화려한 예식을 많이 거행합니까? 그러나 실체는 불쌍하고 가련한 자라. 그래서 너희는 안약을 사서 너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요하를 경애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영안이 열린 자의 특징이에요.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별반 그렇게 두렵게 여기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우사입니다. 우사. 여러분, 우사가 누군지 아시죠? 빼앗긴 블레셋 군대에 빼앗긴 그 언약괴를 이제는 돌려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가져오는데 원래 성경에는 그 언약괴를 사람의, 그 네 사람이 그 언약괴의 네 귀통에 장뜰을 깨어서 이거 메고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괴를 갖다가 우사와 그 몇 사람이 아니, 그 황소의 수레에다가 그 언약괴를 놓고 말이야 덜커덕덜커덕덜커덕거리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괴를 그렇게 천대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냥 돌불에 걸려서 그냥 그 우마차가 그냥 넘어질 때 언약괴가 자빠진다 이거예요. 그때 우사가 그냥 손을 감히 언약괴에 손을 대버렸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 우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은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니, 좋은 일을 해가지고 언약괴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괴라는 것은 사람이 많지만 안 돼요. 사람이 더더군다나 무슨 마찰을 끌듯이 하나님이 무슨 그런 이유에 모욕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중하게 그것도 뇌위인이 그 언약괴의 장대를 꿰어서 내 귀퉁에 꿰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메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사가 얼마만큼 무지하고 하나님을 만월이 여겼는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당치 아니하시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와를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도를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 중요시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헌금 드릴 때 어떠한 태도로 드리는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딱 이유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에서 화를 내고 역정을 냈어요. 그리고 그냥 반석을 막대기로 쳐버렸다 말씀으로 명하여 나오게 해야 되는 이런 한 가지 실수로 인하여 모세는 그 꿈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가난한 땅을 바라보면서 생을 마쳐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영적 영안이 열려진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이에요. 영안이 열려지면 마음의 기쁨이 있고 또한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뽀를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왜 그런 자들은 바리세인 예수님을 빗박하고 예수님을 그 이단으로 몰아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다 순교시킨 교회 역사를 통하여 수천만 명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정통 교단 그 당시에 당대 카톨릭과 또한 여러 가지 장로교와 심지어는 마틴 루터까지도 침내 교도들을 그 제자들이 다 죽였어요. 너희들 물 좋아하지? 자 물속에 집어넣고 물 들어오면 훅 들어오면 이 이단자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교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영안이 닫혀 있을 때에 범하는 엄청난 실수 사오리라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러나 바오리의 눈은 닫혀 있었어요. 영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 크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빗방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순교하게 만든 장군이 됐지 않습니까? 그가 담예색 도상에서 떨어져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진정으로 영안이 열렸을 때 비로소 그는 180도 변화가 됐어요. 이와 같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바른 영적 시야가 열려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향한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연 내가 거듭났는가 과연 내가 성경 안에서 영안이 열려져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내가 잘 깨닫고 분별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회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누나의 영적 눈이 열려지게 되면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라고 하면 아주 그냥 막 사시나무 떨듯이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아주 채찍을 맞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행위와 같은 거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범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생활이 180도 어떻게 되냐면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제 자신도 부족하였지만 그 영안이 열려지고 난 후에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100% 갑자기 성자가 된 게 아니죠.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좀 더 좀 더 예수님을 탐구하자 노력하는 성화의 단계 생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단계를 거쳐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많은 십자가의 고난과 내 자신이 꺾어짐과 부서지고 부서지고 쪼개지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안이 열려진 자의 특징이에요. 영안이 열려진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진 자는 죄를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안이 열려진 자는 내 자신의 들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죄악된 것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눈을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내 손과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차라리 내 손을 잘라버리라 찍어내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것인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쉽사리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범죄해도 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뭐 그렇게 육체적인 하나의 일일 뿐이야 이러한 죄에 범하는 건 상관이 없어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그러한 이단적인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듭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죄를 범하면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상실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기꺼이 사는 것이 바로 성화로 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영안이 열려진 자의 특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오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대도 풍성하게 얻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서 내 삶속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것이 바로 내 마음 깊숙이 심어져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우리는 늘 깨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거듭나야 돼요. 아직 예수 크리스도를 내 개인적인 구조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개인적인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